자 이번 시간은 67페이지 16번 문제 내부진동기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통 진동 다짐은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철근과 거품의 구석구석까지 충진 시기에서 진동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 다짐의 기본 원칙은 원래 내부진동기 사용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벽체가 너무 얇습니다 그러면 내부진동기 사용이 곤란하죠 그럴 때는 거품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 원칙인 내부진동기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에 진동 다짐을 할 때 내부진동기 하층 콘크리트 속에 자 왜이냐면 한 번에 콘크리트를 확 다 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직 부재 예를 들어서 벽체나 기둥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부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층에 0.1mm 10cm 정도 찔러서 진동을 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부진동기는 연직 연직은 지구 중심반 연직이죠 그래서 쉽게 수직이죠 수직으로 찔러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 간격으로 해주자 0.5m 이하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기본은 0.5m로 가주면 되고 0.6m인 경우가 바로 고내구성 콘크리트예요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경우는 내구성을 높여야 되니까 이제 중복 진동되면 제로 분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또 멀어집니다 그래서 0.6m 그러면 0.5m일 때 중복 진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고내구성 콘크리트만 0.6m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수에서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멘트 불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해라 그래서 이 3번 개념이 적정 시간이에요 적정 시간 진동 다짐 했을 때 콘크리트 밀실에 대해서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도로 장시간 진동 다짐을 하면 제로 분리에서 도로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천천히 빼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행방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수직 타설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진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진동은 저런 경우에 있죠 치마 균일을 방지해서 재진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진동은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 해가 나왔습니다 고강도는 강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강도 기준은 이거 했습니다 고강도 이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은 기준은 보통 일반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가 이상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제 단위 면적당 내리기 커므로 단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초고층 건물도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강도가 높아지면 강도가 강해지면 연성은 떨어지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3번이 터졌죠 강도와 더불어 연성도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건조 수축량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강도 콘크리트에 밀실하게 탓을 하죠 그리고 얘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고 물은 최대한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건조 수축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성 파괴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내화성이 떨어져요 내화성 불에 약해져요 내화성 그래서 50메가 파스칼 이상인 고강도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제 50메가 파스칼 이상인은 이 폭렬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되죠 폭렬 방지 방안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수리 페이지에 대한 것이 50메가 파스칼 이상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8페이지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을 해놨는데 좀 주의하실 것이 저겁니다 그래서 4번에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용에 대한 대체필약률 제하고는 공기연행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고강도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 6번 범위에서 단위 시멘트량이든 단위 수량이든 일정한 뭐 뭐 하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게 작게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그래서 장고일체를 똑같죠 가능한 작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18번 이제 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이었죠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는 25도씨 초가 넘널 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 2번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는 감소될 수밖에 없죠 수분 증발이 빠르고 응결이 빨라지죠 그래서 저희들때 수량관리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감소합니다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고 4번 수화열의 온도 상승이 촉진되어서 온도 균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왠가만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내부에 무엇입니까 수화열의 온도 균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5번에 그래서 콘크리트 하사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경량골체 콘크리트 또는 경량콘크리트라고 입장하죠 그래서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은 누구다?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연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무건 콘크리트 공사 무건은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콘크리트 무건이죠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공사시방세에 없을 때는 18메가파스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자 뭡니까? 밀실해져야죠 강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 이때 주의할 점 19번에서 주의할 점 3번 지문에서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그래서 강도는 30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결합제비는 적어야 돼요 물결합제비 그래서 물결합제비의 경우는 45%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메스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표준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로 뚜껴서 0.8m 이상이 돼 주면 되죠 그러면 쉽게 저런 경우 우리가 온통기초 매트기초로 하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0.8m 이상이 되면 메스콘크리트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그러면 온통기초에서 이제 벽체가 올라가죠 아파트 벽체가 올라가는데 그 벽체 두 개가 0.5m 이상이 되면 우리가 저걸로 메스콘크리트로 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메스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탓으로 침하가 크기 때문에 침하균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하균이 우려이 되는 건 제진동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부제하고 수평부제를 우리가 분리 탓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철근은 될 수 있는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침하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자 경량골제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뭐 경량골제 슬럼프 값은 뭐 슬럼프 값은 기본은 150mm 이하가 되죠 근데 경량골제는 거칠다 보니까 30mm 증가해 주면 되죠 그래서 180mm 이하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에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연행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겠죠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골제의 저장 중 골제의 뗏도록 물을 뿌리고 표면을 덮어 가능한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량골제는 물을 뿌리고 건조하면 자꾸 부서집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거적을 덮여서 습윤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수밀성 기준을 할 때 자 단어가 들어갔다 기본 단어는 60%라고 했죠 물결합제비는 기본이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수밀성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될 때는 우리가 50%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경량골제 공기량은 일반골제 공기량을 1% 작게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가 보통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 공기량은 4.5%죠 4.5% 주어집니다 그런데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경량골제가 그치잖아요 이 경량골제 콘크리트의 공기량 개념은 1% 크게 합니다 5.5% 1% 크게 우리가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줄이는 줄이는 데는 고강도 콘크리트 이 경우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1% 줄입니다 3.5% 가 되는거죠 3.5%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면 프리팩트 콘크리트 개념이 나오는데 프리팩트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거죠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조체 보수공사를 하거나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죠 보통 콘크리트 위에서 부어 넣잖아요 수직 타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가 하면 구조체 보수공사 같은 걸 할 때 미리 안에다가 굵은 골제 자갈을 미리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입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 준다 콘크리트 특수 모르타를 강제로 추입을 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이제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구조체 구조체 예를 들어서 기둥에 어느 층에 기둥을 보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 부어 넣을 수가 없죠 보통 위에서 콩크리트 부어 넣는데 상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부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에다가 골제만 미리 투입하고 굵은 골제 자갈만 투입하고 모르타를 추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에요 그래서 1번에 조기강도는 작거나 장기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기존 콘크리트는 철근거에 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구조물 수리 개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재료분리 수치 보통 크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재료분리 기준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콘크리트가 적어요 왜 그런가 이거는 골제도 보통 크죠 그래서 굵은 골제 최소 치수 해가 나오죠 여기 문제집 만들고 나가지고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시방서 기준이 최근에 그래서 굵은 골제 최소 치수 있죠 이게 13mm로 바뀝니다 13mm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규정이 바뀌는 것은 출제가 안되니까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꼭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최소 기준은 5mm 이상 골제가 자갈이 5mm인데 골제가 크잖아요 골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거죠 골제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줄어들겠죠 건조수죠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강제로 이제 굵은 골제 체인해 모르타를 강제로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 그렇다 보니까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재료 분리 수축이 적습니다 2분 1밖에 안되요 그래서 균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굵은 골제를 그 부지에 넣고 그 사이에 특수모르타를 적당한 압류로 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수밀성이 높고 내구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에 탓을 하는 거고 구주체 보수공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에이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동결융에 대한 취향성이 증대됩니다 자 왜 이런가 하면 에이콘크리트 에이제 공기연행제를 넣어 줬잖아요 그러면 에이제 바로 이 공기연행제를 사용하면 어 단위 수량은 줄이면서도 시공연도를 좋게 물의 양을 줄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은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4.5% 라고 했죠 그런데 경량골제 는 5.5% 고강도 콘크리트는 3.5%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블리딩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블리딩은 죽는 거예요 블리딩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밀성은 증대된다 그래서 수밀성은 증대된다 에이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4번에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각각 강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물을 많이 쓰니까 강도는 떨어지겠죠 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부착강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은 4번 문장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23번에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화재를 첨가해 주는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을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베이스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도 산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유동화재를 첨가하는 거예요 비비놓은 상태에서 유동화재란 약품을 첨가해요 그러면 유동화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콘크리트의 재료 중에 접착성이 있는 것이 시멘트잖아요 그래서 이 시멘트의 접착성을 일정 시간 동안 없애주는 거예요 나 시멘트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접착성이 없어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건 유동화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해서 비비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아주 좋아지는 콘크리트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유동화재는 조금씩 첨가하는데 한 번에 다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되고 이때 유동화 콘크리트 했을 때 슬럼프 전가량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슬럼프 전가량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치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슬럼프 전가량은 100mm 이하가 돼야 돼요 슬럼프 슬럼프 전가량은 100mm 이하가 돼야 돼 너무 커져서는 안 돼요 슬럼프 슬럼프 값에 이 전가량은 예 이 전가량이 너무 커서는 안 돼 슬럼프 또는 슬럼프 값 그래서 이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슬럼프 그래서 100mm 이하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번에 유동화재는 유동화 공개 품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는 콘크리트 유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인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그리고 4번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 미 유동화 공개 슬럼프 미 공기량 시험은 52m마다 1회 실시하면 돼요 그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3m에 1회 우리가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유동화 공개에 대해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유동화 약을 두 번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을 너무 가하게 넣으시면 안 되죠 아예 내가 아프다고 따불로 약 드시고 있는데 의사나 약사에 꼭 물어보고 드셔야 되죠 그거 같이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성인을 받아서 1회 하나에서 재유동화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나중에 이제 유동화 했을 때는 어떤 콘크리트 유동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유동화 콘크리트는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슬럼프 증가량을 나타내는 거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최대치가 슬럼프 값의 최대치죠 이거는 210mm 이하가 되죠 최대치는 이건 최대치로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베이스에서 얼마가 증가되느냐 이게 100mm 이하고 그래서 최대치는 210mm 이하가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메스 콘크리트에서 온도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온도균열은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온도균열 그래서 수화열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에요 이걸 온도균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도균열 그래서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단면이 클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메스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콘크리트 하겠죠 그래서 이 메스콘크리트에서 이 온도균열이 잘 발생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파이프쿨링 되겠죠 24번에 1번 온도균열은 파이프쿨링 자 파이프쿨링은 갈로식 냉각이라고 해요 갈로식 냉각 그래서 이제 시방세에서는 갈로식 냉각이라고 해요 갈로식 냉각 자 파이프 내에다가 냉수 차가운 물 냉수나 이런 가스를 주입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는 내부 온도를 이것을 파이프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설높이 증가는 관련 없죠 방지대책이 아니죠 타설높이를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척압도 세지고 이제 재료불 이런 것을 위해서 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타설높이 증가는 온도균열의 방지대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은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건 되겠죠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나 이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은 이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작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물하고 이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수화 반응 수화 작용에 의해서 이 수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시작됩니다 심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감소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는 수화 열을 최대한 적게 발생 줄여주는 우리가 시멘트죠 그 반면에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는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화 열을 적게 발생하는 시멘트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 사용해서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발열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팽창 콘크리트 사용해도 돼요 팽창 팽창 콘크리트 사용하는 것도 온도 균열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죠 선행냉각이 있죠 선행냉각 선행냉각 바로 이제 골제 골제나 이런 시멘트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시멘트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리 뭐 얼음물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냉수 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이제 투입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온도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저런 거 나오죠 부축은 철근에 이제 적절한 배치 그리고 이제 중에서 이제 이 철근 써주면 좋겠지만 수축 온도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온도 균열의 방지 대책의 일환이 됩니다 수축 온도 철근 사용한다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균열 유발 줄룬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거죠 미리 여기에서 균열을 흡수하겠다는 거죠 유발 줄룬 균열이 생길 부위에다 미리 균열 유발 줄룬 줄룬을 두는 형태 이런 것들이 온도 균열을 방지하는 대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25번 문제 25번 자 매스콘크리트에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는 대책에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소유 품질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은 최대한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콘크리트에서든 어떤 범위 내에서 많아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작게 낮게 이렇게 갑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매스콘크리트 다스로 콘크리트 온도를 제하는 관점에 가능한 높게 아니죠 최대한 낮게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콘크리트의 선행냉각 갈로식 아까 했죠 선행냉각은 골제나 시멘트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냉수나 얼음물 같은 건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그리고 갈로식 냉각은 아까 파이프 쿨링이라고 했죠 파이프 내부에다가 얼음물이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가스 같은 걸 주입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4번에 구조물을 설계할 때 신축이엠이나 수축이엠을 이 조인트를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을 방지 목적이엠을 하자는 거죠 줄눈 형태를 두자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팽창콘크리트 사용을 하다든지 아까 얘기했죠 팽창콘크리트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을 사용 배치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보시면 26번 문제가 자 콘크리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태어나죠 먼저 1번에 레이턴스 레이턴스는 거기 블리딩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나 모루타르 표면에 가라앉는 물질이죠 하얀 백색의 이 물질을 레이턴스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헷갈리면 물하고 석고와 같은 미세물질이 상승하면서 묵은 골제나 시멘트 입자에 침강을 하는 그 현상은 블리딩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반죽질기 컨시던시 해놨죠 컨시던시 주로 수량 자 숫자가 물사자죠 물에 많고 적으면 다소죠 물이 많으냐 적으냐 다소에 의한 좌우되지 않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루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 불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것을 반죽질기 컨시던시라고 해요 컨시던시는 물에 물에 다소죠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죽질기이고 그 다음에 슬럼퍼플로 해 놨습니다 슬럼퍼플로는 슬럼퍼 값하고 차이겠다고 했죠 우리가 슬럼퍼는 이 개념이었죠 원추형 몰드 슬럼퍼 콘에다가 위에가 지름 100mm이고 밑에가 지름 200mm 20cm죠 높이 30cm 300mm 되는 슬럼퍼 콘이라고 했죠 슬럼퍼 콘 콘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다 콘크리드 3에 나누어 3분의 1 채우고 25에 다짐하고 3분의 1 채우고 25에 3분의 1씩 우리가 채워 넣습니다 다져가지고 들어 올렸을 때 흘러내린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흘러내렸나 측정하는 거 이것은 슬럼퍼 또는 슬럼퍼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콘크리트는 이 슬럼퍼 값으로 표현하는데 고유동성 콘크리트는 이렇게 퍼졌을 때 직경으로 측정한다겠죠 가장 넓은 직경 측정하고 직각으로 직경 측정해서 평균을 낸다겠죠 평균 내 가지고 우리가 이 직경으로 된 것은 슬럼퍼 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퍼 플로는 고유동성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슬럼퍼 값으로 표현을 안 하고 슬럼퍼 플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을 해도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낸 지표 유동성을 나타낸 지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슬럼퍼 값하고 슬럼퍼 폴로예요 자 그래서 들어올리는 원 모양에 퍼진 콘크리트 직경으로 측정해서 나타낸 것은 바로 슬럼퍼 폴로다 슬럼퍼 값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에 자기 수축이 나죠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탈음이 시멘트 풀에 최적이 감소하면서 수축하는 현상을 자기 수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5번 콜드 조인트입니다 콜드 조인트는 시공 계획에서 생겨난 위험이 아니죠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콜드 조인트는 그래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나중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붙기 허용 시간 간격을 초과했을 때 이내의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는데 넘어서 탓을 했을 때 이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26번까지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철근 파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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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